아 채영이 요리? 네 오케이 좋아 채영이 요리 왜요? 채영이 요리 왜요? 안 되는데? 재료는 내가 산 건데 내 돈으로 나만 먹을 건데 지효 빼서 먹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지효 빼서 먹으면 좋아하지 않아 지효 빼서 먹을 거 같아요 지효 잘 때 먹을 거예요 지효 안 먹어 지효 안 먹어 지효 빨리 먹으라